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러면 가져가야 됩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발휘하는 것 주문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주장하는 내용에 달려 있겠죠 자 3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들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임기가 3년으로 이제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3년 동안 갈등이 계속 이렇게 고조되는 상황으로 간다 아니면 어느 순간에 국회가 말씀하시는 대로 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 행사를 하면서 견제도 하고 통제도 좀 하고 이런 것들로 가면서 뭔가 정치나 이런 것들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기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미리 예측은 할 수 없고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태블릿 pc가 갑자기 도화선이 된다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정말 겁도 없이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야당 대표 불러서 말씀을 다 듣고도 어떤 것 하나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지 또는 집권당을 시켜서 무조건 반대 투쟁을 하면서 협치를 안 한다는 식으로 의장을 가두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하게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국민 분노의 수준이 올라가서 폭발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런 때에 이 중심을 국회의장이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국기를 해보면 정치권에 우선 기회주의적인 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고국 중립 내각 공동정부 구성 또 한편으로는 개헌으로 돌파하자 이런 소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이제 한계 효용이 다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누가 대통령 돼도 다 똑같으니 의원 내각제로 가자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선출권을 뺏는다 하는 건 우리 국민이 아직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헌 논쟁을 벌여가지고 일본식 내각제로 슬그머니 관련한 그런 결론을 여의도 문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이 대통령도 버리고 의회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해지겠죠 그럴 때 그런 엉뚱한 논란으로 안 빠지도록 국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탄핵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 국정이 또 한 번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 것은 개험령을 준비하고 있었던 호위 세력이었죠 부패 정권 국정농단 세력의 호위 세력이 나라를 아주 하나의 전리품으로 착각을 하고 개험령을 준비를 했던 거죠 오히려 국민들은 질서 정연하게 매주 주말에 전국에서 모여서 촛불을 들고서 휴지 조각 한 장 버린 것 없이 질서 정연하게 헌정 질서 복구에 다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국정을 파탄 내는 일이 있다 그러면 가장 질서 있게 헌정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한 번 경험해본 탄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도 역시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내다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께 느끼는 것은 갑작스럽게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혹시라도 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 야당이고 민주당 계열이지만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심을 많이 지켜줬습니다 오늘 추미애 전 장관 말씀을 들으면서 국회의장의 실제 역할이 뭐냐 지금은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국회의장이 정말로 중남미로 도망을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국회의장의 중요성을 추미애 장관께서 출마하시면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 대통령의 폭정을 국회의장이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줬으니까 역시 준비된 분이 잘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올려주고 계신데 미에로 하비바 이런 분이 또 주셨고 남이석표님 감사드립니다 SYI님 그리고 한울단비님께서도 추미애 국회의장 민주당은 단독 추대하라 이렇게 해서 막 느낌표를 많이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뜻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맞다 사시게 된다면 정말 정치를 복원시키고 민생을 되살려내면서 국민의 정치가 무엇인지 몸으로 실천하실 것이라는 기대 여러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 장군님 응원합니다 김영철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아자님께서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답이다 이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마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쌓아서 결국에는 좋은 정치로 대한민국 발전시켜주시고요 좋은 정치로 국민들이 다 이익을 보도록 해주시는데 최천병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꼭 모시고 결국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말 지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생방송으로 추미애 전 장관 모시고 국회의장으로 출사법을 던지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회 내부의 사정은 어떤지 민주당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스픽스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